다음은 파프리카 그 다음에 뭐 넣을까? 파프리카 그 다음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파프리카 자 사이드 둘이 파발라 조금 더 넣어서 왜 이렇게 안 넣을까 하나 치우 아니요 자 이렇게 가운데서 너야 안 빠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해 같이 어 해 괜찮아요 어째요 자를 거니까 괜찮아요 토마토 그 다음에 상추 상추 요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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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응 같이 네 네 자르면 많아져? 응 많아 잘라서 이라고 뭐 이렇게 해줄게 다 잘라야지 삼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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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삼 사잎